쓸게 많아? 볼게요. 나는 두 가지를 접착한다. 제발 얘들아 순서 대답만 하지 말고 순서에 접착한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영어는 무조건 명사는 봉사한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영작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이 문장이 뭘로 시작되어야 하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잘하네. 그걸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O에 집착한다? S에 집착한다. 명사에 S 넣을지 정사에 S 넣을지 그거는 머리에 쓰는 모자에도 집착을 많이 한다. 모자를 쓸지 말지까지. 그쵸? 모자를 쓰려면 O를 쓸지 덜을 쓸지 마일을 쓸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지까지. 오케이? 집착을 한다. 자! 우리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만든다 너를 어떤 상태로? 아름다운 상태로. 여기 지금 equal이 생략이 되어 있어. 네가 즉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자꾸 너를 아름답게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자꾸 부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근데 지금 여기 숨어있는 되게 중요한 게 equal이에요. 너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너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너라는 사람은 즉 아름다운 상태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보호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고 이 말이에요. 보호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보호가 뭐냐면 얘들아 명사를 보충해 주는 말. 오케이? 명사가 뭔지 명사가 어떤 앤지를 보충해 주는 말. 그거 우리가 보호라고 하거든요. 보호의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 왜? 보호는 명사를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아예 명사로 보충을 해 주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설명을 해 주거나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색할지라도 아름답게 라고 해석하지 말고 아름다운 상태로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든 다자 원래는. 이제 왓 갈게요.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 되고요. 그렇죠? 무엇이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지. 둘 다 되니까 이거 왓자리에요. 만약에 2번이 안됐으면 이건 대자리에요. 오케이? 요거까지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문법. 무엇? 컷 이렇게 떨어지는 얘들아. 이거 다 뭐? 단수치 곱해. 그래서 동사에 뭐 붙었어? s 붙었어. 그렇죠? 그래서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 무엇이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지.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오케이? 1번으로 만드는 것 해야지 제목으로 딱 잘 떨어지지 애들아. 그렇죠? 자 너는 이다. b 동사 놓치지 마. 오늘 b 동사가 조금 애들아. 어려워 보이는 걸로 좀 나오긴 하거든. 좀 있다가 이 한 문장 잘 보면 되거든. 자 너는 이다. secure 뭐에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 security 어디서 들어 본 적 있지 않아? security 어디서 들어갔지? 발리 말고. 경비. 경비. 그렇지. 안전을 책임져주는 사람들. 그렇죠? 오케이? 그 도둑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세컨 같은 거 있잖아. 그거 security 업체잖아요. 네. secure 뭐야? 안전. 한. 이에요. 그렇죠? 안전한. 에 뭐 붙었어? 인 붙었어.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불안전한.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불안전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얘들아. 사람이 불안전하대. 불안전한 거는 얘들아. 자연스럽게 안정적이지 않은. 그치? 요런 느낌이 되지. 여기까지 이랬어? 안전한이라는 느낌이 사람한테 가면. 그쵸? 얘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못 가면 얘들아. 얘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케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요런 느낌이거든. 여기서. 이 노래 내용상으로 얘들아. 인스퀘어를 하나 더 봐서 사람한테 쓰는 얘들아. 인스퀘어는 얘들아. 자존감이 부족한. 이런 뜻이래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정확한 생각이 없어. 이 말 이해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이라는 표현도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얘들아. 딱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쁜 건 너만 몰라. 이러는 거야. 너 되게 이쁜데. 왜 너는 그걸 모르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되게 불안정해. 라는 건. 너는 자존감이 되게 낮아. 맞아.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오케이.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지. 자. 4월 1번. This is for you. 너를 위해서. For two hours. 2시간 동안. 그쵸. This is for you. 화내면서 말하면. 이건 너 때문이잖아. 그쵸. 4번. I took it for a grown kid. It. 등가교환. 그쵸. 승인받은 것. 수로 알고 갖고 왔어. 이러는 거. 5번. For me. 이거 있었잖아. 나한테 내가 동사하는 것은. 갑자기 눈을 피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3번 되는 거죠. 그쵸. 도대체 모르겠어. What for?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쵸. 여기 that 필요 없어. 이거 자체가 아직 무엇 때문인지 딱 나왔는데. 그쵸. 그쵸.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자. 너는. 입니다. turn이 뭐에요. 돌리다. 자. ing 1번. 돌리는 것. 돌리고. 있는. 돌리면서. 머리들을 돌리고 있어요. 머리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데 얘들아. 돌리는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머리를 이렇게 젖는 상황을 다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선 s가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너는 지금 머리를 이렇게 털고 있어. 그치. 돌리고 있어. 자. 뭐 할 때. 니가 걸을 때. 도우는 저번 시간에는 아쉽지. 그치만. 하지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요. 거기 알 하나 더 들어가면 전지사로 뭐에요. 시스루겠죠. 그쵸. 복도를. 아니 복도 랜다. 문을 통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올 때 머리를 이렇게 돌려. 그쵸. 돌리고 있어. 이거죠. 여기야 돼. 여기야 돼. 그러면 얘들아. 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올 때 머리를 자꾸 이렇게 돌린대. 되게 자신감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약간 이렇게 막 기웃기웃되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도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인 거야. 막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얘가. 이해되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들아. 아무 문 하나가 아니죠. 너랑 나랑 만나고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냐. 얘네 둘이. 그치. 얘네 둘이 만약에 같은 반이라면 우리 반 문이겠구나. 그쵸. 어느 모임에 갔다면 그 모임 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서 그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네가 걸어 들어올 때 자꾸만 고기를 이렇게 돌려. 자신감이 없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너는 필요가 없어. 저번 시간에는 분명히 여기서 얘들아. 투 부정사를 썼었거든. 동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할 때. 근데 지금 여기는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러면 need가 얘들아. 일반 동사가 아니라 여기 need 자체가 조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 동사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to도 괜찮지만 얘를 조동사로 보면은 두 번째 동사가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 솔직히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조동사 하려면 정확히는 need not이 돼. 왜냐면 조동사 얘들아 할 때 can not 하고 will not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문법상으로 조동사로 보려면 여러분 이건 need not을 해야 돼. 여기서 앞에서 don't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일반 동사로 봤어요. 이 앞쪽까지는. 근데 이걸 또 일반 동사로 보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요런 문법이 숨어져 있지만 또 한 번 말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조금 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오케이. 너 메이크업 할 필요 없어. 메이크업 뭐야? 응. 꿈을 필요 없어. 화장할 필요 없어. 꿈을 필요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커버업 하기 위해서. 커버는 뭐 하는 거지? 여자들 화장하는 거 생각해 봐. 커버는 뭐 하는 거지?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그치.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꾸며낼 필요가 없어. 이게 딱 요런 느낌이지 얘들아.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그치. 야 넌 쌩울도 예뻐. 이런 느낌이잖아. 오케이. 자. 오늘 유일한 되게 이상한 문장 하나가 여기에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거. 누구 때문에? 비 때문에 그러거든. 오케이. 일단 비 이동사의 1번 뜻. 이쪽으로 와서 서. 아니야. 거기 보이나? 이다. 이다. 이다 혹은 그거다. 조금 있으면 생각도 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 있다 라는 표현을 얘들아 선생님이 존재하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치. 야 걔 거기 있어. 걔 거기 존재해. 이런 표현. 그럼 지금 얘들아 이거 2번으로 갈게. 존재하는 것.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얘들아 이거 그냥 이걸로 가도 돼. 그 방식으로 있는 거. 그리고 way도 한번 더 갈게요 여러분. way가 너희들 기억나는 거 길. 방법 하나 더. 선생님이 way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냐면. 내가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펼쳐진 거. 앞에 보이는 거.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그럼 지금 이거 방법보다는 뭐로 하는 게 더 좋아? 그 모습. 이것도 얘들아 자연스럽게 그 모습. 너무 잘 어울리지. 그러면 여기만 딱 먼저 해석해봐. 어렵지 않아. 그 모습으로. 있는 것. 됐지 얘들아. 그 모습으로 있는 것. 괜찮잖아. 어려운 얘들아 지금 being the way가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해봐. 이러면 말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딱 보세요. 그 모습으로 있는 것.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네가. 인. 는. 여기 이래. 오케이. 네가. 있는. 모습. 또 있잖아. 비 동서가 또 있다잖아. 존재하다로 해도 돼요. 네가. 존재하는. 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이해됐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영어로 써있는 것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존재하는데. 그쵸. 왠지 내가 해석하려면 엉두가 안 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됐어. 임. 다. 그쵸. 입니다. 뭐 입니다. 충분. 한. 상태입니다. 저번 시간에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 키도 되고 부사도 되고 상용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당연히 비 동사되니까 충분 한 상태입니다. 이 문장. 다음 시간에 이 문장 전체 그냥 말하는 거 선생님이 시험 볼 거야. 다 맞아. 오케이.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지금 얘들아 한 문장에 비 동사가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왔어요. 세 개가 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쵸.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해석이 확 나오지 않아요 하는. 명어스러움. 그쵸. 오케이. 네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냥 충분해. 그래서 위에 거랑도 연결 잘 되잖아. 화장 안 해도 돼. 세물도 예뻐. 그치. 오케이. 안 꾸며도 돼 이거. 또 말합니다. every는 절대 명사 s가 붙을 수 없어요. 한 명 한 명의 사람 그래서 모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른 모든 사람 어디 속에 있는 그 방. 아까 얘들아 그 문이랑 연결되는 거지.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그쵸. 우리 반에 되게 예쁜 애한테 하는 말이라면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 방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그 방 안에. 인 잘 어울리죠. 3차원적인 개념에서 인 쓴다고 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every one 모든 사람이 can see.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근데 c 오랜만에 또 가자. 민아 정신 차려. 루다. 오랜만에 가자. c 있고. 룩 있고. 이따 또 룩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 가지의 차이는요. 눈이 안 됐구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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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뜨면 보이는 거 가장 일반적인 보다가 c다. 근데 이거는 얘들아 목까지 들어간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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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예아쓴 얘들아 나라는 사람에게 눈을 두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를 보는 거죠 근데 포올은 뭐지 얘들아? 때문이죠 나 때문에 눈을 두는 거야 이건 목적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얘가 눈을 두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찾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룩 포올은 찾다 라고 외워야 돼요 자 눈을 두는데 after는 내 뒤에다 내 꽁무니에다 내 뒤에다 눈을 계속 두고 있어 이거 뭐야? Look after 너희들 외웠어 얘들아 중학교 때 외웠어 생각해내봐 Look after Take care of 돌보다 왜? 애가 막 뛰쳐가는데 엄마가 계속 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넘어질까 그쵸? 그래서 Look after가 뭐예요? 돌보다 이해 됐어? 그래서 이거 Look after가 보다 하지 말고 눈을 두다 라고 해야지 이런 애들이 다 살아요 라고 선생님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면서 OK? 그리고 Watch out는 뭐라고요?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서 Watch out! 답은 뭐라고요? 조심해 라는 거 저 바깥에 집중해서 가가 Look out 해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그 바깥에 눈을 둬 라는 표현이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조심해라고 표현을 때 Watch out을 쓰고요 영화를 보다 TV를 보다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Watch out을 쓰죠 왜냐면 그 시간동안 내가 집중해서 거기를 보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C는 얘들아 보다 뿐만 아니라 봐서 안다 그래서 여기도 C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애들아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 라고 해석을 안 해 뭐라고 해석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이렇게 해석해요 No로 해석해 I see 나는 본다 아니야 알겠다 이러는 거 OK? OK? 너의 아름다움을 봐서 알아 이러는 거지 그냥 No랑 또 느낌이 다르죠 얘들아 C로 하는 거 봐서 알아 그 다음에 오늘 벗에다가 별표 다섯 개 하세요? 너희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벗이지 진짜 옛날 로랜드 혹시 I want nobody but you 알아요? 아니 이거 원취 아니에요? I want wonder girls 노래는 모르겠어 창피해서 이거 무슨 말이었어? 너희들이? 난 아무도 원하지 않아 여기까지 했어 그러나 너. 돼요? 이상하지? 그러나 너 하지만 너 어쩌라는 거 그게 바로 이거야 너 빼고. 너 말고. 그치.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바로 이거였어. 나와요. 그치. Anyone else. 다른. Everyone. 모든 사람은 다 알아. 그러나 너 아니야. 뭐라고? 너 빼고. 너 빼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 이쁘다는 거 알아. 아가야. 너는. 너는. 라이트 업 자체를 너희들이 이제 불을 켜다 정도로 그러죠. 업 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불빛을 생각했을 때 업은 밝아지는 느낌이 당연히 나고요. 다운은 뭐예요? 꺼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죠. 그래서 라이트 업 자체를. 그렇죠. 불을 비춰주었습니다. 밝혀주었습니다. 당연히 동사죠. 뭐를 불을 비춰줬어? 나의 세계를. 와 너 때문에 내 세계가 밝아졌어. 그렇죠. 여기 잘 봐야 되라. 마치 nobody. 다른 nobody가 그러는 것처럼. 이거 무슨 말일까 봐. 해석은 했어. 마치 다른 nobody가 그러는 것처럼. 아무 사람이 안 그러는 것처럼. 해석은 이거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같은 일은 nobody. 아무도 못해. 오케이. 너 때문에 내 사상이 밝아졌어. 근데 그런 거 비슷한 일은. 그치. 이게 마치 뭐뭐처럼이잖아. 그 비슷한 일은 nobody. 아무도 못해. 남자. 그래서 이거 해석 나올 때 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치. 너만 그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괜찮아. 어딜 쳐다보니? 뭐야. 네가 이걸 쳐다본다고 사물이 빨리 가? 자. 또 나왔어요. 그 모습. 어떤 모습 할 때 숨어있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주자. 라고 했어. 지금은 문제로 많이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미친듯이 나올 테니까. 얘들아. 그 모습. 그 방법. 했을 때 그게 어떤 거냐면 하는 세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대답하오. 이니치. 자. 모습인데. 어떤 모습. 네가. 플립. 플립이 뭐야. 너희들 요새 플립이란 단어 들어봤어. 플립이야. 왜? 휙 하다라는 표현이야. 플립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휙 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를 휙 젖히다. 휙 젖다. 휙 돌리다. 다 돼요. 이 말 이해돼요? 플립 자체가 그냥 휙. 어떻게 휙 하다. 이런 표현이야. 그럼. 여기 잘 봐. 너의 머리카락을 네가 휙 하는 모습. 머리카락을 휙 하는데. 그렇죠. 머리카락을 살짝 날리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오케이. 머리카락을 살짝 휙 이렇게 날리는 그 모습은. 얻는다 말고 얘들아. 만든. 다. 나를 어떤 상태로? 자. 만약에 익사이트가 있어. 이건 흥분시키 다예요. 그러면 익사이팅 해서 입원하면 뭐야? 흥분을 주는이야. 이디는 그럼 뭐예요? 흥분을. 그렇죠. 느끼는이야. 이거 잘 생각해. 이거 잘 봐 얘들아. 감정이 있지. 감정이 있어. 오버 앨런 하면 얘들아. 너무나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하다 이거야. 정말 오버된 감정을 느끼게 하다 이거거든. 그래서 압도시키다 정도로 사전에서 나와요. 오케이. 압도시키다. 오버해서 눌러버리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나를 위에서 이렇게 오버를 눌러버렸어. 이러는 거거든. 압도시키다야. 근데 압도시키다에 ing 붙었어. 2번 대문은 뭐야? 압도시키고 있는 이고요. 얘는 뭐예요? 압도당한. 압도당한. 감정을 느끼는. 잘 봐야 돼. 분사. 그렇죠.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형용서를 만든 거다. 그치? 형용서를 만났을 때 특히 이 동사가 감정이랑 관련된 동사면 ing는 그 감정을 주고 있는 이고요. ed는 그 감정을 느끼는 이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네가 머리카락을 휙 넘기는 그 모습은 만들어. 얻어가. 나를 얻어가. 이렇게 하는 나를 얻어가니까 이렇게 하는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이러는 거. 오케이. 자, 얻어가. 나를 얻어가는데 얘들아 감정을 주고 있는 나야? 감정을 느끼는 나야? 어, 감정을 느끼는 나를 얻어가. 이거잖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큰일이 났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잘 보세요. 헤얼은 원래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왜 셀 수 없는 명사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너무 자잘해서 너무 자잘한 애들은 얘들아 셀 수 없는 걸로 가. 설탕, 소금 이런 거 있죠. 모래. 어, 샌드, 모래 이런 거. 이런 건 너무 자잘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커피를 마시는데 365개의 설탕을 넣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 어, 그냥 설탕 한 스푼 넣었어. 이 정도로 하잖아. 너무 자잘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헤얼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가끔 이제 보다 보면 헤얼스가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셀 수도 있긴 하거든, 사실. 김광규 아저씨 같은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이 세 가닥에 빠졌어. 할 수 있잖아, 얘들아. 나 오늘 세 가닥에 빠졌어. 나의 소중한 머리카락이 세 가닥에 빠졌어. 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셀 수 있게 또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때 너무 자잘해서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로 보는 거. 그럼 이거 당연히 오버웰렌드가 되는 거지. 내가 압도당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 이런 거. 여기 됐어? 근데 야 너 그렇게까지 멋있는 사람인데 근데 네가 뭐 할 때? 웃을 때. 여기도 왜 더 그런다 얘들아? 지금 얘들아 the door, the room, the ground 이 세 개는 다 더 가 얘들아. 내가 같이 있는 장소 거기예요. 그래서 다 더 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네가 땅에다가 웃을 때 땅에다가 웃을 때 땅에다가 웃을 때. 자 여기서 온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얼굴을 땅에 붙이고 웃을 때 이러는 거야. 말 안 되지. 인 하면 또 큰일 난다. 땅 속에 묻어버린 거야. 그치? 얼굴만 삐져나온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어요? 땅에다 대고 웃을 때 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땅에다 대고 웃는 거야. 아까 얘들아 얘는 insecure한 여자예요. 자기가 예쁜 거 모르는 여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땅에다 대고 웃을 때.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웃기는 웃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웃어. 오케이? 그럴 때. 가주어 진주어 갈게요. 가주어. 진주어. 가짜 주어니까 해석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aim to name, am not, 이건 줄일 수는 없긴 하다. are not, 물 한 잔 마시고 웃으면 되나. 그리고 이거 have not까지 다섯 개 중에 하나. am not, is not, are not, have not, has not 다섯 개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이죠. 우리 접을 시간에 hardly랑 hardly는 완전 다른 역할이라고 했지. 그쵸? 이게 부사도 되고 훈훈사도 된다. 어렵지는 않아요.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숨어있죠. 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어렵지 않아.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너무 쉬워. 이 말이에요. 말하는 건 너무 쉬워. 네가 모른다는 것을. 그치? 아, 너는 완전히 모르고 있구나. 이러는 거. 오케이? 너 몰라. 뭘 몰라? 네가 아름답다는 것을. 왓이 아닌 이유. 무엇이 네가 아름다운지 안 되죠. 무엇을 네가 아름다운지 안 되죠. 그쵸? 무엇이 동사하는지 안 되면 무조건 됐잖아. 그리고 아, 거슬이라는 거는 생명이 가능한 거. 그래서 노래에서는 거의 다 생명이죠. we don't know you are beautiful까지만 그냥 나오지. 오케이? 자, 네가 아름답다는 것을 너만 몰라. 자, 만약에 오직 네가 본다면도 괜찮은데 얘들아, 자연스럽게 네가 봤다면 네가 알았다면 노를 가면 더 자연스러워. 네가 알고 있다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현재만 아셨어요? 과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요. 네가 알고 있다면. 그치? 네가 알았다면. 뭘 알았다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또 갈게요.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했는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둘 다 되니까. 여긴 또 왔잖아. 그쵸?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너도 봤더라면, 이거지. 너도 봤더라면, 너도 알았더라면, 너는 앞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지금 얘들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왔어. 한 문장에. 그치? 한 문장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왔는데 다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었죠. 야,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네가 봤다면, 지가 알았다면, 너 앞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Y 갑니다. Y의 1번 뜻, 왜. 왜, Y의 2번 뜻, 어떤, 그쵸? Y의 3번 뜻, 왜 동사하는지, 동사하는 이유. 이는 몇 번일까요? 이유.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지를 너 알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유를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누구를? 너를 이렇게나 데스퍼리티립, 간절한.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단어, 되게 영어스러운 단어, 데스퍼리티립,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너를 원하는 이유 네가 알 거야. 너, 구사해요. 어, 구사해요. 어떻게? 어떻게 간절하게, 몹시 지독하게. 자, 지금 당장, 그쵸? 나는 지금이다. 눈을 두는 거, 눈을 두고 있는, 눈을 두면 자, 보고 나서요. 나는 눈을 두면서이다. 안 돼. 그렇죠. 눈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딱 누구를 꺾집어서 너에게. 그쵸? 이게 딱 뭐지, 얘들아? 내가 지금 너를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를 쳐다보고 있어, 세연아. 이렇게? 자, 그리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도동사, 니는 동사, 원형. 야,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또 숨어있는 거. 동사라는 거슬이죠. 그쵸? 동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니가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슬. 뭘 몰라? 이렇게, 대시 이렇게 많이 숨어있어요. 동사라는 거슬 몰라. 니가 예쁘다는 거슬. 거슬 자리에 대신요. 거의 옆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 자, 근데 that 보세요. that의 1번. that의 1번, cut. 여기가 또. 동사는, cut. 2번. 동사는, 동사했던. 3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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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4번, I'm not that hungry. 나 그렇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she's not that beautiful.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던데? 이러는 거야. she's not that beautiful. 그리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배고프지는 않던데? 이러는 거야. 그리고, I'm so hungry that I could eat everything on the table. 나 너무 배고파서. 그래? 그래서, 나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자, 접시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대신요. 어떤? 그것, 저. 그렇죠. 저것이 입니다. 너는 어떤 상태로? 아름다운 상태로. 이게 딱 영어스러운 해석이지. 저것이 바로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예요. 아, 저런 부분 때문에 네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러는 거. 오케이? 커밍은 들어와고요. 컴온은 아예 얘들아. 컴온 자체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냥 아예 기억을 해버리려고 했어. 오케이? 컴온. 어떻게 할 거야? 내 말 듣고 있어? 이러는 거. 오케이? 자, 너는. 너는 얻어갔어. 가져갔어. 그것을. 어떤 상태로? 음. 잘못된 상태로. 아까 얘도 보호해요. 왜 보호해요? 그것이 어떻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거든. 그것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것이 즉 잘못되었어.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했어? 가져가? 버렸어. 이만의 예배. 자, 하나 같이 기억하세요. You got me. 이거랑 비슷하게 You got me wrong.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넌 나를 잘못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보다. 내 말을 오해했구나. 라는 표현도. 오케이? 너 여기서 있을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wrong. 잘못 가져갔구나. 그치? 잘못된 상태로 가져갔구나. 즉, 너 지금 내 말 이해를 못했구나. 그치? 내 말 잘못 가져갔어. 내 말 이해 못했구나. 이러는 거야. 오케이? 아직도 못 믿는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입증하다, 증명하다. 3분 갈게요. 입증하기 위에서, 증명하기 위에서. 뭐라는 것이? 내가 right. 옳다는 것을. 즉,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놓을게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놓을게. 어디 속에다 놓을게? 하나의 노래 속에다 놓을게. 여기서 얘들아. 특별한 노래 아니야. 노래 하나에다가 넣어놓을게. 이런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어. 이 노래겠지, 이게. 그쵸? 너 아직도 내 말 안 믿는구나. 너 지금 내 말을 자꾸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맞다는 걸 푹 증명하기 위해서. I put it.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디다 넣었어? 하나의 노래 속에 넣었어. 그래서 노래로 만들었어. 나는 모르겠어. Y3번 또 갑니다. 왜? 니가 인지를 모르겠어. 오늘 비의 동사가 너희들을 많이 괴롭혀요. 아까 처음에 being은 얘들아, being the way 했을 때 그쵸?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 했었지? 얘는 2번으로 갈게요. 존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니가 지금 왜 샤이한 상태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 말 해야 돼? being이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고 있는 중이다잖아. 그쵸? 딱 이거 잘 봐. you're shy 이러면 너는 부끄러워한다 이거고 you're being shy 이러면 넌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어? 이러는 거지. 너 이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리고 why you turn away 하는지 이거야. 왜 니가 turn away 하는지 모르겠어. 니가 왜 turn away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몸을 돌리는지 모르겠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사람이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쵸? 뭔가를 돌렸어 여자가. 니가 왜 turn away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몸이나 고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이 말을 이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지. 얘가 아우 그러지마 부끄러워 하면서 몸을 울리고 있는 거야. 니가 왜 내 말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뭐 했을 때? 내가 눈을 들 때. 그냥 to가 아니라 into죠. 니 눈을 향해선데 내 시선이 니 눈 속으로까지 들어갈 점이야. 앳보다 훨씬 강한 느낌이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그냥 보다가 아니라 눈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줘야 돼. 오케이. 내가 니 눈을 들여다볼 때. 즉 눈은 두 개니까 보통. 그래서 아이지. 그쵸? 내가 눈을 들여다볼 때 왜 저놈이 자꾸 고개를 돌리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문제. 어깨이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야. 자 다른 모든 사람. 그 방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봐서 알더라고. 니가 이쁘다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나왔어요. 누구만 빼고? 딱 너만 빼고. 그쵸? 자 너는 말이야. 불을 밝혀주었어. 나의 세상에. 그쵸? 근데 그 비슷한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요 구조 다시 한 번 보세요. 모습이 있어. 어떤 모습? 니가 너의 머리카락을 플립. 휙 젖히는. 그쵸? 그런 모습은 만들어. 이게 더 웨이가 이시잖아 얘들아. 단수라서 동사 S 들어간 거. 만들어.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압도당한 느낌을 느끼는 상태로 만들어. 오케이. 근데 니가 웃을 때 어디다 대고? 땅에다 대고 고개 숙여서 웃을 때. 말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 말하는 건 너무 쉬워. 니가 모르고 있구나. 뭐라는 것을? 너는 아름다운 것은. 만약에 니가 봤다면. 또 한 번.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봤는지를. 그래서 또 한 번 앞자리. 니가 봤다면. 너 앞으로 아마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원하는지를 이해할 거야. 너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는지. 솔직히 too desperate too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좀 더 얘들아. 좀 더 간절해지지. 그쵸. too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이럴 때 too에도 상관은 없어.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눈을 두고 있는 중이야. 너에게. 지금 아까 for. 공부한 거 기억나죠 얘들아. look at은 그 사람에게 눈을 드는 거고. for은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드는 거야. 목적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니가 뭐인다는 거야. 뭘 몰라. 니가 예쁘다는 거지. 근데. 바로 그것이. 그쵸. 바로 저 부분이 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너를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인 것 같아. 다시 한 번. 무엇이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지인 것 같아. 뭔가 길어 보였는데 그렇게 길지 않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